자 10월 20일 게임한중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슈퍼마리오 갤럭시 2 그린스타 모으는거 계속 하기로 할게요 지금 월드 5번째까지 클리어 했었나요? 그린스타 그럼 이제 스테이지 2개 남았는데요 일단 가볼게요 어디까지 하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한지가 오래되서 자 그럼 시작합니다 슈퍼마리오 갤럭시 2 슈퍼마리오 갤럭시 2 와 별 210개 아직 32개인가 더 남았네요 32개 정도 더 남은것 같은데 글쎄요 어? 오랜만에 공주한테 편집 왔다 브라보 빛이 공연이 있고 공주한테 오랜만에 편집 왔어요 공주가 날 잊은게 아니었군 자 여섯번째 월드 여섯번째 월드 그린스타 찾으러 가겠습니다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출발합니다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출발 여기도 그린스타 만만치 않은 곳에 있을것 같은데 자 첫번째 그린스타부터 갈게요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일단 보이는게 없네 어 저기 하나있다 지금 당장 보이는건 없어요 좁 좁 좁이 있는것 같은데 저거 좁 별인것 같다 아 가봅시다 아 이거 대굴대굴도 있구나 맞어 미스터 해즈에 대굴대굴 있는거 보니까 대굴대굴에도 몇개 있을것 같은데 아 일단 아니 일단 일단 공중 아니고 다음번 다음번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진짜 아 아 그거를 떨어지고 그렇게 엇! 저기소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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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 발견했는데 저거를 다시 먹으러 가야되나? 뭐하니 뭐하니 저게 하나 있다 저기 오케이 일단 저거부터 먹자 저게 두 번째 것 같아요 아이차가 멍추마 멍추마 Mond 오이차 오이차 왼의 voicem ㅇㅇ Melanie 지난번에 녹화한 영상을 보니까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구요 리모트 진동이 계속 들려 마이크 소리 계속 불을 흘리네 저리 가! 아잇! 잘못했어! 저리 가! 저리 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빵! 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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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이 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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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번째인가? 자 두번째 그린스타인 것 같아요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두번째 그린스타의 스타렉트 캣습니다 그럼 첫번째꺼는 첫번째꺼 어딘진 알겠는데 먹기가 아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다시갑니다 자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자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다행히 아침롭 젊라 저거 어떡해 안돼 안돼 아 젠장 다시가 다시 다시가 하 저 별 때문에 저 별이 함정이네 하 스타일링 함정이야 스타일링 자 갈 수 있는 데는 빠르게 하고 에?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천천히 다시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데서 다이렉트로 한 번을 끌고 와야 되나 마그마 문스터 갤럭시 첫 번째 그린스타에 그린스타를 독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린스타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스타 역시 역시 여기였어 그 다음에 기억났어 자 여기서도 좀 많이 헤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좀 그지 같은데 그지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출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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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긴 다 넘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히면 아닙니다 막히면 안된다니깐 여기 마지막 발먹는 위치가 그지같아요 그지같기 때문에 이런 위반 스테이지도 헤매면 안되는데 자 이제 여기다 여기서 잘해야죠 여기서 잘퉁자 여기서 잘퉁자 여기서 얼마나 준비를 보이는거야 아 글자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하아 겨우 겨우 클리어했네요 마그마 몬스터 갤럭시 세번째 그린스타 자 이동하겠습니다 고대 유적 갤럭시하고 플래시블랙 갤럭시인데 플래시블랙이 두개밖에 없으니까 갑시다 첫번째 그린스타 첫번째 그린스타 첫번째 그린스타 첫번째 그린스타 일단 뱅 그리고 뱅 뱅 얍 와아 별소리가 따로 들리진 않는데? 에잇 자 이쪽 한번 가보자 아 찾았다 별 찾았다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이거는 일단 무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자 다시 자 다시 일단 저기 있는 건 발견했으니까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별이 하나 더 어딨냐 아 별 여기 없을 수도 있겠다 별 여기 없을 수도 있겠어 야 소리 소리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려 야시 야시 그러네 함정 때문에 어쩜 좋아 자 맨 위 맨 위 별 바로 앞에 있었어요 자 다시 아 아 아 아 싹! 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갤럭시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되냐. 아직 한참 남았네. 인제 두개 했구나. 고대 유적 갤럭시. 고대 유적 갤럭시. 첫번째 그린스타. 시작. 딱히 여기가 안보이네. 보인게 없어. 가자. 좋겠다 좋겠다. 하나 발견. 하나 발견. 비켜 비켜. 어디인지 까먹었어 근데. 좀 좋아.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를 들어야 돼. 여긴 아니었을까. 다음 거나 다다음 거나. 여기다. 간다 간다 간다. 아잇. 그래. 아잇. 젠장. 지금? 아잇. 정말 잘한다. 야야야야. 왜 거기서 또 군이야. 붙으라고 할 땐 안 붙고. 붙지 말라고 할 땐 붙고. 정개불이 같지더라고. 아잇.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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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 진짜. 얘 뒤로 가냐. 자, 첫 번째인가? 고대 유적 갤럭시 첫번째 그린스타의 스탈럭 택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그럼 또 넘어가야겠네 바로 이 시리즈의 스탈럭 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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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별이 되어주세요. 스타링이 배워주세요. 더 올라가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보가? 바보가? 바보 짓을 하고 있어. 바보 짓을 하고 있어. 바보 짓을 하고 있어. 바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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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말고 그린 스턴 크림 아, 죽였다 저기 이런데 자, 어떻게 보자 거의 떨어질 때가 떨어질 때가 마지막 마지막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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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유, 개막이야 저걸 어떻게 먹어봐 지금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저걸 이걸 해서 카메라 돌려볼 수 없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먹였어 어디갔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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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잠깐만 이걸 당가? 에잇 잠깐만 어허 어 코인 에잇 잠깐만 아 아 아 이제 타면 됩니다 가자 가자 아이케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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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그치것치! 가자. 어? 아니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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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얘다! 가자. 간다 제발 이게 말이 되냐 야 자 이게 첫번째인가 고대주업 갤럭시 세번째 그린스타 세번째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이거 벌써 까먹었어 여기서 한 20분 있었던거 같은데 자 다음 갑니다 낫 익은 요새 갤럭시 낫 익은 요새 갤럭시 요새 갤럭시 요새 갤럭시 요새 갤럭시 자 조금 늦은 요새 갤럭시 저희들 날씨 갤럭시 저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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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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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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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흐하하하 펼저기 푸구게는 못해,봐? 이것저쯔 시험 나는 사람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시험 나는 사람 진짜 모르겠다 다iß아 우울초에서 더 싫어 자 이 근처에서 별소리가 나는데 어디지 모르겠네 당기기도 없고 카메라 집업들 움직이고 찾았다 찾았어 당연히 잘못됐는데 찾았어 저기네 어? 막 사이로 들어가 자 세 번째는 맵이 바뀔 것 같네요 나직은 요새 갤럭시 첫 번째 크리스탈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거 남았어요 세 번째 거 남았어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구름 스테이지 구름 스테이지 어디 있을까 구름으로 가야 될 곳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겉에선 안 보이고 별소리로 찾아가고 음.. 표 음.. 오있을까?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아, 여기가 저거? 시험 낸 사람? 자, 일단 변신 풀고 다 죽여? 됐을까? 다 죽여? 3번째 브랜드 1번째 브랜드 2번째 브랜드 1번째 브랜드 에잇, 저거... 하나, 둘, 셋! 이 카메라를 또 못 돌려? 진짜 이거 너무 안 돼? 하, 제작! 이 카메라를 안 가셨지? 아, 여기구나?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저거 빌어먹... 저거 덥샤겠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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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발... 웨! 어휴... 진짜 이거 너무... 카메라도 못 돌리게 만드는... 어떡하냐... 아직은 요새, 세 번째 그린스탄... 좋겠습니다... 배틀플래닛 갤럭시도 있네요... 자, 배틀플래닛 갤럭시 갑니다... 여기 또... 또... 이런데 별을... 아, 진짜 너무한다... 하... 롤mir! 롤락! 디츠고... 아, 아, 아... 아이 아이... 진짜... 이럴... 아직도 그래야 하나? 음? 어디지 모르고 문제는 지금까지 별이 하나도 안맞았던 거 어차피 또 3번 더 와야 돼 2번 더 와야 돼 여기까지 또 와야 돼 배틀플래닛 갤럭시 첫번째 그린스타에 스타일링했습니다 배틀플래닛 갤럭시 첫번째 그린스타에 스타일링했습니다 두번째 그린스타 두번째 그린스타 두번째 그린스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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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그린스타 초 ugh 죽일 kind 아까 자 자 요 요 요 요 요 요 아, 너랑. 자아... 거 아르바이트 해, 하하! 아, 너랑. 음? 저거? 아, 저거지... 악! mutilate! mutilate! 늦다! 늦다! 자 이게 두번째 겠죠. 그지같이 세번째는 또 여기까지 와야 돼. 배틀 플래닛 갤럭시 두번째 그린스타 득했고요. 그지같은 세번째 그린스타 얻어 갑시다. 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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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뱃어! 두더지 잡고 두더지 잡고 가자 쥬슬박죽 중력인가요? 족박 족축 자 마지막 마지막 휴 아 끝났다 배틀록 갤럭시 배틀록인가? 배틀록은 1인데? 배틀? 무슨 갤럭시죠? 배틀 플래닛 갤럭시 끝났구요 자 그 다음 해저동굴 갤럭시 해저동굴 갤럭시 출발합니다 두개 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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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저동굴 갤럭시 첫번째 그림스타 이곳은 어디서 숨겨났을까? 스팬에서 등껍질을 잡아 갑니다 이곳은 어디서 숨겨났을까? 뒤에 숨겨두고 이런거 아니겠지? 이곳은 어디서 숨겨둬까? 별소린지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참 아냐아냐 오케이 하나 찾았구요 해저동굴 갤럭시 첫번째 그린스타 획득했습니다 두번째 그린스타 얻으러 가봅시다 두번째 그린스타 얌 해저동굴 갤럭시 두번째 그린스타 일단 아까 거기까지는 빠르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갑시다 스팬에서 등껍질을 잡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요하네요. 그거보니까 산소가 없다 아 산소 없어 그 다음에 기억이 났어 변태같아 에디티도 카메라를 못 돌리니까 자 스타 다 먹었습니다 일단 일단 240개 240개가 모으면 될 거에요 일단 240개 모으고 해저동굴 갤럭시 두번째 그린스타 자 이제 쿠파성 남았네요 쿠파성 월드 6에 쿠파성 쿠파성 자 쿠파세구 쿠파의 새로운 은하제구 저기도 지겹게 놀고 있어요 어디어디 있을까 두개인데 제발 용암 가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 없겠지 쿠파의 새로운 은하제구 첫번째 그린스타 그렇습니다 예스 이쪽이에요 쎄단 블랙 두번째 그린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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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별소리 들린 것 같은데? 별소리 들렸는데? 못찼나? 뭘 소리들려 사각했나 지금 저기 있었어 자 별 하나는 찾았구요 가즈 이쪽이예요 아까 썼어요 저 시작 divor지 저거 안 enam where 자, 봅시다 자, 두번째 그린 스터너 있을까? 두번째 자, 두번째 그린 스터너 자, 쿠팔 새로운 은하 제국 두번째 그린 스터너 어디 있을까? 넌 멀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스 이쪽이에요, 오늘 만날 뻔이야 자, 두번째 그린 스터너 자, 두번째 그린 스터너 자,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자, 두번째 그린 스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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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말치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つ 그리고 네 그래 그래 그래. 구름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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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하나 썩고. 야! 알았어 알았어. 구름 어따 쓰죠?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아 물로 썩나. 어? 이거 되겠는데? 되겠어 되겠어 되겠어. 자 열다섯 명을 불태우자. 구름으로 먹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자 요시로 열다섯 명을 불태우자. 아시야. 자 가자 요시야. 정편투가 오빠 정편투. 자 과감하게 소심하게 말고 과감하게. 고맙다섯 명을 불태우자. 고맙다섯 명을 불태우자. 네. 해. 자 이제 월드 6 끝났죠 월드 6 끝났으니까 이제 월드 S 스페셜 월드만 남았어요 쿠파의 새로운 은하 제목 두번째 그린스타 자 월드 6 끝났습니다 자 월드 완전 끝났구요 이제 월드 S가 남았네요 월드 S에 조금만 다 먹으면 마지막 젠피언의 길이 열립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월드 S가 남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